라이트 베이지 입고 있는데 전반적인 핏은 이래요. 그냥 일자로 똑 떨어지는 요즘에는 왜 릴렉스 핏이라고 해서 너무 달라붙는 거 싫어하시잖아요. 스킨이 같이 어느정도 여유감이 있으면서도 늘러붙지 않는 탄성이 다 또 살들은 잡아주는 고로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미디 길이가 짧지가 않아요. 충분히 올라오는 그리고 히든으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데 아까 그 울트라 스트레치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. 배에 있는데 옆구리 아예 등이 있는 데까지 360도 이 안에서 뭔가 반전 매력이 일어나요. 이걸 제가 공개해서 보여드릴 건데요. 준비를 아예 해놨어요. 이거는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깜짝 놀라실 만한 게 앞에서 보면 지금 제 모습 보셨죠? 그냥 깨끗한 포멀팬츠예요. 그렇죠? 포멀팬츠. 그런데 이렇게 안쪽에는 어머 진짜 깜짝 놀라셨죠? 완전 비밀병기. 이 안쪽에 옷 센티의 엘라스틱 밴딩이 쫙쫙 드러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밥을 먹고 나서 아니면 가부자를 뜯어도 어디 하나 부대끼거나 옥재해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너무 편안한 거예요. 남들한테 드러내지 마시고요. 순통이 그냥 나 혼자 편안하면 되니까.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보여도 민망하지 않잖아요. 왜냐? 이렇게 깔끔하니까. 그래서 옷 입기도 제약이 거의 없어요. 편안하게 깨끗하게 입으시면 땡입니다. 이러한 스타일로 안쪽에 모두 다 히든 밴딩이 들어가 있는 편안한 팬츠를 컬러별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가격도 제일 좋은 날인데다가 제가 입으면서 바로 보여드릴까요? 지금 밝은 컬러 보셨다면 기본 컬러는 블랙으로 따라갑니다.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핏은요. 펜슬핏 딱 그거예요. 정말 연필 깎아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다리라인 예쁘게 떨어지는데 얘의 장점을 한 번 더 보여드려요. 이런 앞뒤에 여유가 다 느껴지는 밴드가요. 어머 이게 지금 고무줄 팬츠야 뭐야. 저는 주머니가 있거든요. 주머니 넣었을 때 편안하게 보세요. 느껴지시죠? 쫙쫙쫙쫙쫙쫙. 사방으로 완전히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입었을 땐 딱 떨어지는 정장 팬츠로 아래쪽까지 쭉 뻗은 길이 라인이 보이시고요. 앉았을 때 너무너무 편안해요. 이런데 뭐 전혀 욕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편안함이 뭐 말도 못하게 보이시죠? 전체적으로 탄성이 다 들어가면서 근데 입었을 때는 슬림핏으로, 펜슬핏으로 딱 떨어지는 거고요. 이 팬츠 저는 살짝 접어서도 한 번 입어볼게요. 여러 가지로 연출이 가능해서 양쪽으로 다리 한 번 비교해 주세요. 보시면 요즘의 대세잖아요. 롤업해서 입으셔도 예쁘고요. 이렇게 길게 해서 입어도 예쁘고요. 다양하게 입으시되 오늘은 가격이 제일 좋은 날. 블랙 컬러만 원하셔도 배부분에 읍조임이 하나도 없어요. 오늘 이 시크릿 팬츠를 가장 좋은 가격으로 드릴게요.